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경기도 선수단 신고식이 지난 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출전식에는 이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경기도 선수단, 지도교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는 49개 종목 156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종합 우승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5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